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섬세한 화학의 베테랑 고소경입니다 자 드디어 개정교과를 가지고 시험본 첫번째 6월평가원이 끝났습니다 자 그동안 6월평가원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친구도 있겠고 준비는 많이 계획은 많이 세웠으나 사실은 조금 스스로한테 부족하게 공부한 상태에서 본 친구도 있을텐데요 어찌됐든 시험은 이미 끝났고 그쵸?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구요 아 굉장히 피곤할텐데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학습이 됐거라 이미 그렇게 자신합니다 일단 해설하기 전에요 이번 시험에 대한 약간 총평을 좀 할게요 자 대략 알겠지만 자 볼까요 일단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자 난이도인데요 난이도는 그냥 평이하다라고 할게요 평이하다 오케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아 쉬웠다 쉬웠다가 되겠구요 얼마나 쉬웠냐 많이 쉬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 하지만 어 나는 점수가 그렇게 다 맞진 않았는데 나는 두개 틀렸네 세개 틀렸네 그럴 수 있잖아 그쵸? 의기소치면 안 돼요 그거는 잘 봤다 못 봤다라는 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단원이 맨 마지막 단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쪽은 내가 좀 소홀하게 봤어 그쪽이 틀렸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단원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단원을 틀렸어 그러면 그건 진짜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과정과 결과를 봐야 돼요 어떤 친구는 45점 맞았는데도 굉장히 잘 본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오케이? 왜? 맞힐 수 있는 문제는 다 맞혔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하지만 어떤 친구는 47점 맞았는 패스는 불구하고 걔는 못 본 친구일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했냐가 더 먼저 여러분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직 조금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은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한 분을 틀렸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공부에 문제가 있거나 자꾸 실수를 한다거나 이 말이 맞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난이도는 쉬웠는데요 남의 점수 시험 쓰지 말아 이거로 오케이? 등급 시험 쓰지 마세요 오로지 내 점수만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체로 쉬웠는데요 이게 왜 쉬웠느냐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이해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럼 과연 9월 평가원도 쉬울 거냐 그리고 뭐 쓸데없는 오버하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 수능에 막 이렇게 나오면 다 50 맞을 텐데 그럼 큰일 안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이거는 9월 평가원이고요 이 평가원을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아 교과서가 바뀌어서 시험을 이렇게 냈더니 어 학생들이 이 정도는 잘 푸는구나 변별력이 좀 약하네 그럼 조금 더 올려줘야 되겠구나 따라서 9월 평가원은 조금 조금은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올 게 확실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번에 쉬웠던 이유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쉬워야 되는 단원이 있고요 쉽지 않아야 되는 단원이 있어요 근데 변별력을 갖는 단원이라는 건 주요 단원 핵심 단원이잖아 근데 이거 핵심 단원의 문제가 난이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쉬운 거죠 원래는 수능이라는 건 이렇게 나와요 자 굉장히 쉬운 문제 요즘 추세는 매우 쉬운 문제 17문항과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약간 까다로운 문제 한 두 문항 정도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까다로운 문제 한 문항 정도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수능이에요 이렇게 냈을 경우에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과 과정에 충실하면 어느 정도 점수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지 열심히 하면 얼뜸 할 수 있죠 왜? 이걸 맞추면 되는 거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냈을 경우에 1등을 컷이 한 45 정도에서 나오는 게 가장 잘 낸 거예요 수능을 이렇게 냈는데요 올해 수능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핵심 단원이 어디냐는 건데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화학반응식을 이용한 양적 계산이 있어요 우리 1단원에 여기가 가장 스탯을 많이 줄 텐데 결국은 이 문제가 너무 어이없이 나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5번에서 나오긴 했는데 양적 계산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냥 반응식만 던져준 이게 안 나오고 이것만 나온 거예요 왜? 원자량과 분자량을 이용한 몰계산 이런 게 안 나왔다는 얘기죠 오케이 다음 금속에 산화와는 단원 여기가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원래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적 계산이 없다는 겁니다 산화수가 조금 깊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 17번에서 금속에 산화와는 18번 산화수 역시 매우 쉽게 나왔죠 오케이 다음 자 중화반응인데요 늘 그려왔듯이 화학에서는 중화가 꽃이야 화학의 꽃인데 이번 문항 20번 나왔어요 이번 시점에서 뭐 한두 개 뭐 더 이상 틀린 친구들은 어 20번을 틀려줄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음 아마 이번 시험 20문항 중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거 치고는 역시 어렵진 않았습니다 오케이 다음 오 이거 어려운데 중화반응을 잘못 공부한 거야 오케이 다음 주기일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상당한 스트레스 주는데요 왜냐면 자료 변형이 좀 심하단 말입니다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 유효핵전하 이온화 에너지 이런 쪽인데 자 이쪽에서 여러 문항이 나왔지만 변별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핵심 단원에서 쉽게 나와버리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시험이 된 것이지요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해설해 줄 건데요 쉬운 문제는 당연히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쉬웠어도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 것인지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런 문항들은 좀 더 난이도 떠나서 이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좀 강조해 가면서 상세하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깨 한 번 펴고 오케이 펜 들고 1번부터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 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는 출제 단원이 어디야? 물질의 분류 자 뭐 정답률 맞으라고 내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어떻게 된다고? 출제한 사람이 당황해요 네 뭐 맞아야 되겠죠 자 일단 문제 문제만 뭐 정답 몇 번? 이건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자 원래 물질의 분류 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을 공부하는 건데요 자 물질의 분류에는 크게 어떻게 나누는다? 물질은 크게 두 가지 어떻게? 순수하냐 순물질인가 순물질인가 아니면 호나물인가 이렇게 나눠주게 되겠고요 다음 순물질에는 자 이 순물질이라는 건 순수하다는 얘기잖아 이 순물질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뭐랑 뭐가 있다 호돈소 한 종류에 이뤄진 호돈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 있는 화합물이 있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뭐 있어요 구리와 그 다음에 포도당과 그 다음에 석유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포도당은요 화학원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 이거 자체가 순수한은 아니잖아요 C6H12O6 라는 요런 물질입니다 됐죠 따라서 첫 번째 혼합물이 하나 있답니다 셋 중에서 누가 혼합물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뭔데 얘가 바로 호돈소죠 자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애야 구리 호돈소구나 화합물에는 두 가지 이상 C6H12O6 세 가지가 있네요 CHO 화합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석유가 바로 혼합물이 되는 것입니다 맞춰주시고 다음 얘네 둘 중에서 자 누가 원소냐 자 여러분 포도당 얘가 포도당이라는 원소가 어디 있어 그렇죠 구리가 원소죠 따라서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다 자 딸랑 뭐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 항상 여기야 호돈소랑 화합물을 합쳐서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음 2번 자 2번은 탄소 동소체입니다 늘상 나오는 탄소 동소체에는 뭐 배웠어요 다섯 가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사실은 교과서 중심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다이아몬드 두 번째 흑연 그 다음에 흑연에 한 층을 걷어낸 그래핀 그래핀은 뚜뚜뚜뚜 말하는 거 탄소 나노 튜브 그리고 폴로렌이 있죠 그래서 가 그림이 뭐구나 아 가는 흑연이구나 그 다음 그 다음 나는 축구공 모양인 플로렌이구나 그 다음에 다는 탄소 나노 튜브구나 뭘 말하는 거라고 그래핀을 똘똘똘 말하논 그런 놈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탄소고요 이거 C죠 이것도 C고요 폴로렌은 조심해야죠 C60이에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질문이 뭐냐 기억 가는 연필심의 주성분이냐 연필심 흑연 맞죠 네 다음 두 번째 가와 나에서 탄소 원자 간의 결합은 공유결합이냐 자 전부 다 탄소 자체가 금속 비금속 탄소가 비금속이고 이 안에는 탄소밖에 없어 그럼 비금속과 비금속은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죠 네 다음 세 번째 나와 다에서 탄소 원자 한 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는 얘네나 얘네나 전부 다 탄소 원자 하나가 몇 개랑 결합하고 있어 세 개랑 결합을 하고 있죠 결합한 탄소의 개수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를 이뤄지 이런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따라서 같다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건데 여러분 동소체가 나왔을 때는요 아주 잘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동소체는 조건이 있죠 반드시 반드시 성분 원소가 한 종류이라며 그리고 뭐가 똑같아야 된다고 연소 생성물은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 나 다의 연소 생성물은 같냐 뭐 이런 질문 충분히 자주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알겠지 이게 2번 이었습니다 다음 3번 자 3번 문제는 암모니압성이 나왔는데요 요건 이제 화학반원식을 내기도 했었고 사실은 인류문명과 화학이라는 챕터에 철의 재련과 암모니아가 들어있죠 그죠? 화석연료 이런 거 자 다음은 하버보쉬법에 의한 암모니압성이다 식사했고요 자 기억 암모니아는 화합물이냐 여기 다시 묻네요 뭐예요? 질수랑 수수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화합물이죠 화합물 얘네 둘은 뭐라 그래야 돼? H2는 화합물인가? H2는 화합물이 아닙니다 뭐라 그런다 이거를? 호돈소라고 한다 N2도 호돈소라고 한다 구분해 주시고 자 그럼 기억 맞고요 다음은 전체 기체의 몰수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1대 3대 반응에서 2가 되는 거니까 이 반응은 다 기체란 말이야 기체의 몰수가 증가 감소 감소하는 반응인 것이지요 따라서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작아야 하므로 니은보기는 틀립니다 다음 세 번째 위 반응은 인류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냐 자 이건 인류 문명과 화학에 나오는 거죠 하버가 암모니아를 합성함으로써 얘가 뭐에 기원이 됐어요? 비료의 기원이 되었고 비료가 나오면서 식량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거죠 오케이 따라서 디귿보기는 그렇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4번 자 원소의 기원에 대한 빅뱅 이론의 일부이다 뭐 나왔는데요 자 이거 상관없이 이미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지 사실은 그치?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졌지? 제일 먼저 대폭발이라면서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고 쿼크가 모여서 뭐가 됐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됐으며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뭐가 되니? 원자핵이 됐죠 이때 어떤 원자핵이 되는 거야? 이건 이 양성자 자체가 이미 수소 원자핵이기 때문에 얘네가 모여서 어떤 중수소라던가 또는 삼중수소라던가 또는 헬륨이라던가 이사멜륨이라던가 또는 이사핵의 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얘네들의 핵 그리고 얘네가 전자랑 만나면서 원자가 되는 거죠 이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빅뱅 우주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생성이 되었으며 그죠? 자 그리고 양성자랑 중성자랑 만나가지고 자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됐다 뭐 이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오지 않은 것은 1번 양성자는 원자핵의 구성 입자냐 자 맞죠? 핵이란 양성자와 중성자의 모인거야 두 번째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동위원소냐 중수소와 삼중소가 이거죠? 동위원소 맞어 안 맞어? 맞죠? 자 모는 같은데 모는 양성자는 같지만 중성자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른 걸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이다 맞구요 질량수란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의 합이냐 맞죠?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으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으로 질량을 판단할 수 있다는 다음 네 번째 원자에게 들어있는 중성자 수를 원자 번호라고 하는 너무 문제가 성의가 없죠? 네 여러분 원자 번호는 뭘 가지고 매겨놨어? 양성자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매겼죠 4번이 잘못됐구요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는 뭐가 있지? 양성자와 전자 간에는 뭐가 있겠어요? 전기력이라는게 있겠죠 전기적 인력이 있다 양성자와 양성자 간에는 뭐가 있니? 핵력이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 간에는 핵력이 있죠 중성자 중성자는 핵력이 있죠 그리고 양성자와 양성자 간에는 핵력도 있고 전기적인 반발도 있는거죠 오케이 너무 보기가 쉬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통과 5번 볼까요? 자 5번은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화학 반응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너무 기본적인 개수를 묻는 뭐 이런 패턴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늘 얘기하죠 어떤 화학 반응식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반응식이 나올 수 있나요? 있어요 하지만 처음 보는 화학 반응으로 시험을 내려면 반응식을 줘야 돼요 그걸 보면서 푸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교과 과정에 있는 것 중에 랭킹에 들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교과서에 있는 화학 반응이니까 걔네를 이용한 양적 개선이 나오기는 더 쉬운 거죠 그중에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1순위가 있었는데요 1순위가 원래 금속과 염산과의 반응이고요 2순위가 탄산칼슘과 염산과의 반응이에요 오케이 3순위가 암모니압성이거든 이 반응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자 근데 여기 다 뭐랑 상관 있어요 우리 4단원에 배웠던 산의 성지 관련이 있어요 두 놈이 산은 금속과 반응하면 대부분 뭘 발생해요 수소가 나오죠 몇몇 금속은 물론 제외하지만 다음 산은 탄산이온을 가지고 있는 탄산염과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자 이 반응은 일단 CACO3 라는 탄산염에다가 산을 가했기 때문에 뭐가 나와줘야 돼? 아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겠으며 개수를 맞춰준다면 수소가 2몰이 있으니까 이를 써줘야 되겠죠 이거야 자 ㄱ X는 2냐 막 그렇다 얘는 CO2냐 그렇다 세번째 생성물과 반응물질의 총질량은 이런 화학반응식에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전체 토타질량은 어때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합니다 오케이 왜?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개수랑 원자의 종류가 변함 안되기 때문에 질량은 같다 어려운 분이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걸 질량 보조법칙이라고 하지요 오케이 너무 쉬운 문제 3번인데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걸 수능에 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죠 이 반응은 ㄴ이 너무 쉽다 ㄱ이 너무 쉽다 ㄱ 바꾸는 거야 이 반응은 사나와는 반응이냐 오케이 이 반응이 사나와는 반응에 포함되는가 그거를 맞춰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문항입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뭐야 산하수죠 자 산하수는 다 나오니까 CaCO3입니다 Ca가 얼마야 플러스 2 산소가 마이너스 2가 3마리니까 Ca가 얼마짜리에요 플러스 4짜리가 되겠고 수소는 플러스 1 염소 마이너스 1 혹시 산하수 못 쓰는 거 아니야 음 자 CaCO2 플러스 2죠 이온이니까 염화이온은 1 마이너스가 2마리 물 플러스 1이 2개 마이너스 2가 1 이산화탄소 마이너스 2가 2마리에 플러스 4 써 주시고 자 산하수가 변환해가 있나 없나 확인합니다 자 칼슘 플러스 2 플러스 2 염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수소 플러스 1 플러스 산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탄소 플러스 4 플러스 4 그죠 아 산하수가 변환해가 아무도 없군요 이 반응은 산하화원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올해의 화학 개정화학원의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 네 하나가 바로 통합이라 그랬잖아요 3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통합형 문항이 나올 것이다 네 이 통합형 문항의 기본은 1단원 4단원 통합이 굉장히 쉽구요 그리고 2단원과 3단원 통합이 쉽고 그 다음 3단원과 4단원 통합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봐봐요 주요 개념은 화학반응 실효의 양적개산이니까 1단원 문항이 되겠지만 여기서 양적개산을 해주면서 산하화원 관계를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것도 가장 기본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기 중에 문제를 푼 건 뭐였어요 단원별로 문제를 푸는 거구요 여름방학 때 실전적으로 푸는 건 이제 통합형 문제를 같이 보는 거죠 사실 그래야 우리가 결국은 실전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결국 올해는요 통합형 문제를 잘 풀어줘야 되구요 또 하나는 몰에 대한 관련 문항이 약하면 고등점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문제 잘 보시면 원자량과 분자량을 제시한 문제는 한 문항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매우 쉬운 걸로 근데 이런 문항도 원자량을 줬다 분자량을 줬다 화학신양을 줬다 그럼 양적개서 넘어가면 이게 복잡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건 대비를 해야지 6월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네 아 그럼 수능에 이렇게 나오겠구나 아 그럼 안 돼 그럼 많이는 안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가 5번이었구요 이어서 6번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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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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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